제가 올해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이 늘어날 것이고 특히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많이 올 것이다라는 것까지 다 맞췄어요. 그런데 종목 잘못 골라서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투자한 것은 그렇게 손실을 볼까?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즉 투자의 효율성 면에서 저는 네 옥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1996년과 지금 2023년 사이에 크게 세 가지의 공통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공통점은 주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자기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1994년에는 중국 유엔화, 1996년에는 일본 N이 거의 환율이 두 배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1996년에는 달러에 대한 환율을 800원 정도에서 그냥 계속 유지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랑 중국 같은 경쟁국 통화 가치가 반토막 나죠. 환율이 두 배 올랐으니까. 미국 달러 대비해서 환율이 두 배 정도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800원 환율을 유지하고 있으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에 처할지 끔찍하죠.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일본 N 보면 1달러에 대해서 150 N.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유엔화 같은 경우도 1달러에 대해서 7.3위엔 정도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2006년 이후 최고 환율인가 그럴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1996년에 우리나라가 주변국 통화의 경쟁적인 환율 인상, 평가절하 사태 속에서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최근에도 한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일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공통점은 더 무서운데요. 바로 1996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졌던 가장 직접적 이유는 반도체 쇼크 때문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제품이 된 것은 90년대 일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나가던 차에 기업들이 미래에도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그런 예상 속에서 뭘 했냐 하면 증서를 했습니다. 공장 설비를 크게 늘려서 일본을 완전히 따돌리고 쫓아오고 있는 대만조차 뿌리치자. 이런 것 속에서 야심찬 설비 증설을 하고 또 대규모 M&A를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사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96년 말 97년 초에 반도체 가격이 일거에 반토막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비를 증설해 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공급가행 압력이 심화됐고요. 여기에다가 글로벌 경기가 별로 안 좋은 여건이 펼쳐지다 보니까 한국의 반도체 제품 가격이 그냥 바닥 없는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이거랑 지금 너무 비슷하죠. 우리나라 한국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2021년, 2021년에 얼마나 투자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다가 갑자기 불황이 왔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불황이 왔지만 아무튼 그 불황이 오는 가운데 설비는 대규모로 증세를 해놨는데 물건 안 팔리니까 역시 똑같이. 그래서 1996년 당시에 반도체 가격 하락폭보다 사실은 2022년에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더 컸어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 중앙은행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1996년 12월 미국의 당시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비이성적 과열이다. 자산 시장이 펀더멘탈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나는 금리 정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펼치겠어.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 뒤에 이제 주식 시장이 붕괴됐죠. 그런데 우리 지금 어때요? 파월 의장이 맨날 인플레 갔더니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미국 인플레이션이나 전세계 인플레가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계속 고금리 정책을 고집하는 듯한 그런 태도들을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 결국 미국 주택가격이 역사상 최고치를 치는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백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자산 시장에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을 할 만한 그런 경제 여건들이 96년이나 2023년이 비슷하게 연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96년 12월 그린스펀 의장의 발언은 나스닥을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물론 연준 의장인 그린스펀이 태도를 바꾸긴 하지만 그때는 너무 나스닥 시장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나스닥 시장이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내재가치 기업들의 수익가치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실제로 2000년 당시까지 소급해보면 나스닥 백지수의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배율이 100배가 넘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재 1달러를 벌고 있는데 이 회사의 주가는 100달러. 지금도 판기업들이 좀 비슷한 기업들 좀 있죠. 물론 그때랑 달리 지금 판기업들 혹은 마가 또는 매그니피센트 같은 기업들이 그때에 비해서는 펀더멘탈이 더 뛰어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 중앙은행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산업들이 힘듭니다. 금리에 대해서 민감도가 가장 높은 곳은 부동산이죠. 미국의 요새 주거용 주택가격은 견주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오피스 부동산이 박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워크 파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고금리로 인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 주식시장이 한때 미국의 10년물 국고금리가 5%까지 갔을 때 그때 나스닥 시장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결국 미 연준의 고금리 정책들이 앞으로 완화된다 그러면 살아나겠지만 현재와 같은 고금리 정책들이 시장의 기대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또 심지어 금리가 더 높게 인상된다고 한다면 자산 시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단 운이 없었어요. 운이 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경쟁력이 좀 훼손되고 제품 가격 하락하고 고금리 여건이 왔다고 해서 꼭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두 가지 불운이 닥쳤는데요. 첫 번째 불운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태국이 망했다는 겁니다. 1997년 태국부터 시작해서 태국에서 홍콩을 거쳐 한국으로 왔죠.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연쇄적인 외환위기의 흐름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도 괜찮은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 제기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 경제들이 취약하고 주변국에 붕괴되는 나라들이 발생하는 순간 전염유과라는 게 그때 생겨버렸죠. 이게 우리 경제의 첫 번째 불운이 있고요. 두 번째 불운은 그 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에 또 김영삼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들 아드님 문제 등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양당 후보들이 굉장히 박빙의 경쟁을 펼쳤던 것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7년 대선이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가장 박빙 선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만큼 불확실성들이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밀고 나갈 예를 들어서 외부 요건도 나빠지고 있고 주변 국가들의 환율도 상승하고 우리 경제 어려우니까 그래 고정환율대도 포기하고 우리 환율 좀 인상하자.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 800원이 아니라 1,000원 1,200원으로 인상하자. 이런 결단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결단들이 필요한데 그걸 하기 어려웠죠. 표현을 좀 하자면 이니셔티브, 전국의 주도권들이 없던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칠 거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이 굉장히 만연했던 거죠. 이 두 가지 불운이 겹치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았고 또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IMF의 그 혹독한 구조조정 요구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힘든 불황, 1997년 불황을 겪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천히 부자 되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멘탈부터 가다듬어서 진짜 찐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매월 주목해야 되는 자산 내가 이번 달에 눈여겨보는 자산 그리고 어떤 방법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주 매달 안전자산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찐부자는 1996년과 2023년이 그렇게 닮았다면 1997년에 발생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내년 2024년 우리 경제에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 질문들을 참 많이 주십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말고 그때 우리나라처럼 불운한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있는 격동의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괜찮은데 딴 나라가 걱정이다 라는 약간 한가한 이야기를 하는가 첫 번째, 그때 비해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다르죠 1996년에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의 환율이 급등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움직이고 있죠 일본의 환율이 1달러에서 150엔까지 갈 때 우리도 1450원 갔다 그리고 최근에도 13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외환시장을 개방하고 시장을 개방한 덕분에 해외에서 발생한 충격을 외환시장 통해서 국내가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97년에 비해서 외환시장의 여건들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두 번째 차이점은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 보유고가 300억 불 정도밖에 안 됐고 특히 199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400억 달러 아니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300억 달러밖에 없는데 무역 적자 400억 불 그러니까 빚을 지지 않고 사는 사회가 형성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반대죠 우리나라 전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 넘는 데다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외순 자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주거나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을 투자한 돈이 7600억 불 정도 돼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은 돈을 굴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환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해외 투자해 놓은 돈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 수익이 올라가는 데가 많죠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천조 정도 되는 자산을 운영하는데 그중에 500조, 한 4천억 불 되겠죠 이 4천억 불 정도가 해외에 투자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선돼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물론 세 번째,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도저히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없는 여건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이 2020년, 21년에 그 좋았던 시기를 경과하고 22년부터 그렇게 붕괴됐던 이유가, 폭락했던 이유가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다가 경쟁적 환율 평가절하 여기다가 반도체 가격의 폭락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미 1996년 같은 불황이 우리를 덮쳤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6, 97년에 비해서 우리가 잘 버티고 있는 이유는 펀더멘탈의 차이, 그리고 금융 환경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1996년 한국처럼 잘못된 대응 또는 운이 없는 나라들이 이제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지역들이 좀 존재하죠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저는 이탈리아랑 중국을 걱정을 좀 하는 편인데요 물론 이건 사서 걱정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두 나라 모두 문제가 뭐냐면 부채가 많아요 빚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부 부채가 이탈리아는 GDP의 200% 중국 같은 경우도 GDP의 거의 200%에 이르는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시장금리가 올라갈 만한 충격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우리 97년 한국이 해외에 잔뜩 외체를 짊어지고 있는 환경에서 환율 상승, 금리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이런 나라들, 꼭 이 두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까지는 모르지만 잠재적인 위기의 후보군들이 세상에 꽤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는 1996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펀더멘탈은 튼튼하고 나라 망할 가능성은 굉장히 줄었다 다만 주변에 있는, 그리고 한국은 괜찮니? 라고 질문하게 될 해외의 충격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늘 염두에 둔 그래서 저는 2024년, 2024년이 격동의 한 해 변동성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격동의 한 해지만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은 싼 가격에 잘 주어 담아라라는 콜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산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파동입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는 현금 흐름 때문에 우상향이긴 하지만 주가는 종종 올랐다 내리고 부동산도 올라다 내립니다 결국 해외 충격들이 발생하고 반도체 불황이 닥쳐온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자산 가격들은 특히 주식 가격은 충분한 조정을 받은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미래에 다가올 어떤 충격이 오느냐에 따라서 또 조정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주가의 레벨이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기보다는 하단이 지지될 가능성들은 꽤 있는 펀더멘탈이라고 본다면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마다 주식을 사모으는 전략 저는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궁금증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텐데 저는 이게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왜 그러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채도 그에 따라 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올해 어떤 상황이냐면 1, 2, 3분기 합쳐서 1.5% 정도 누적 성장했고요 여기다가 4분기 성장률이 수출 회복 때문에 조금 나아진다고 가정해보면 연간으로 약 2% 정도 경제 성장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최근 3.8%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계산상의 편리성을 위해서 3%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올해 우리나라 경제 외형 성장률은 몇 프로죠? 5%입니다 이해 되세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외형 성장률은 5%입니다 이 정도 5%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나라에서는 소득 수준이, 월급이 또는 사업 소득이 5%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꽤 존재할 거고요 이렇게 5% 이상의 사업 소득이나 임금 소득의 증가를 기대하는 그리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3.5% 정도가 우리나라 정부 정책 금리예요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사회에서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성공한 소수들 입장에서는 이 금리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즉 경제 외형 성장만큼 부채는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 부채를 지난해 연말, 올해 초까지 계속 억눌렀던 것들이 지금 터져 나오는 중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금리의 부담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든가 얼마 전에 있었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금리들이 1%에서 3%대 정도의 금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제가 아까 얼마나 그랬죠? 3.8입니다 그러면 1%대의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분들은 사실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2%, 3%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라의 전체 물가가 3.8% 오르는데 대출금리 1%로 받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특혜가 되겠죠 저라도 저희 집에 애가 태어난다면 안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특례보금자리론이 4% 전후 잘 운이 좋은 분들은 3%대에 받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로금리죠 인플레이션 수준을 감안한 대출금리가 정말 그렇게 높은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지금이 고금리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맨날 강의를 다니면서 중금리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지 저금리는 이제 마이너스 폭이 큰 게 저금리겠죠 지금은 그냥 물가랑 대출금리, 예금금리가 비슷한 레벨에 있는 중금리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마다 대출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계부채가 터진다, 가계부채의 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2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2002년 카드버블 붕괴될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계속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많고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부실하다라는 지적들을 하도하도 많이 받아왔고 그게 사실처럼 받아들여줍니다 그런데 저는 부분적으로는 진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 진실이 뭘까요? 자, 이야기하겠습니다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비 부채는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계부채 천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계부채가 천조나 된다 엄청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우리나라 가계가 들고 있는 순자산은 얼마가 될까요? 예, 여러분 그렇죠? 2천만 가구가 있고요 2천만 가구가 평균적으로 자신들이 들고 있는 자산이 한 3억 정도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간값으로 따지면 그보다 낮고 평균으로 따지면 그보다 높으니까 그냥 일반화에서 2억에서 3억 정도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나라 가계 자산이 얼마냐면 4경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맞죠? 자, 이걸 우리가 놓고 보면 이 정도 되는 자산을 우리가 가계가 들고 있어요 6천조에서 7천조가 될 것입니다 그게 가계 순자산이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방법은 사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매년 한 차례 곧 12월에 발표될 텐데 그 통계 수치 자체도 좀 너를 띄는 면이 있고 그 표본에 들어가 있는 부자들, 찐부자들의 진정한 자산 현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평균을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계 부채 천조인데 가계가 들고 있는 순자산은 얼마냐? 7천조, 6천조가 넘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몇 프로예요? 15%? 16%? 실제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계의 순자산 대비한 부채 비율이 20%가 안 됩니다 제 통계가 거의 정확하죠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가계가 들고 있는 자산의 가치 대비해서 부채의 규모가 얼마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가계가 들고 있는 특히 금융자산 대비해서 부채도 100%가 안 돼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가계가 들고 있는 주식, 채권, 연금 등의 자산 대비 부채가 적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가계 부채 문제가 진짜 심각한 시기는 언제냐? 이제 여러분 다 알았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테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20%, 30% 이상 바로 언제죠? 2022년 여러분 이제 좀 제 말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가장 위기염했고 가장 위기였던 시기는 작년이었죠 작년 레고랜드 사태 때 금리 급등하고 서울의 실거래가 고점에서 30% 가까이 폭락할 때가 우리 경제 제일 위험한 순간이었고요 반대로 올해는 어때요? 2월달 저점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바닥에서 14%, 15% 올랐어요 물론 폭락폭에 비하면 많이 못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폭락세가 멈추고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특히 역전세난이 해결된다고 한다면 가계가 들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가계 자산이 일본처럼 80%, 70% 폭락하면 그건 끝장이에요 우리도 망해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 30% 폭락하다가 어떻게든 이유로가 여러 가지 요인 정부의 레고랜드 사태를 막기 위한 채권시장 안전기금의 도입이라든가 미국 금융시장의 안전 같은 요인 때문에 부동산이 급반등에 성공했고 그 덕에 위기를 넘긴 거죠 위기를 이미 넘긴 상태에서 가계 부채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지금은 지적이 이상하다 도나가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명목 기준으로 해서 한 5% 정도 성장하는데 그러면 계속 이게 누적되면 명목 대비 명목의 GDP 규모가 계속 경제 규모가 늘어나고 가계의 소득 수준이 늘어나게 된다면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부채의 부담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정말 위험했던 시기는 작년 가을 작년 가을에 주택가격 특히 서울 기준 실거래가 30%씩 폭락하면서 급격한 시장에서의 거래가 끊기며 패닉이 벌어지던 시기가 끝없이 지속됐다면 저도 가계 부채 문제가 올해 심각하게 터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위기 다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이 저는 2024년에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쪽에 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회복되는 친구가 조금 보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저는 여기서 끝이라고 보는 쪽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초저금리 시대에는 부동산이 유동성에 의해서 모든 지역이 다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2023년 올해를 놓고 보면 서울은 작년에 많이 빠졌지만 올해 또 많이 회복됐잖아요 이대로 지금 통계가 발표 안 된 9월, 10월 통계까지 하면 거의 한 20%까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 단위로 살펴보면 그렇게 20%씩 오른 지역이 서울 말고는 없죠 아, 세종시 정도 되겠군요 이 정도 말고는 없어요 뭘 뜻하죠? 금리 수준 자체가 옛날에 초저금리가 아닌 중금리가 되는 순간 모두 다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중력이잖아요 금리는 자산시장의 중력이에요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위에서 누르는 힘이 세다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누르는 힘이 셀 때 올라가는 건 예, 상승 재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수요가 아주 강한 지역들만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상당 기간, 이런 중금리 시대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일자리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정말 이 집값이 버틸 만한가,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요모조모 따져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웅달척방 구독자분들한테 이야기하자면 저는 지난해 11월 달에 작년 이맘때 집을 산 사람이에요 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그리고 고금리 여건들이 좀 완화되는 그런 여건이 출현할 때 보유하던 달러 자산을 팔아서 집을 구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제 생각보다 서울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1년 같은 상승세가 내년에도 계속될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든다 특히 금리를 중앙정부가 공격적으로 내려주기도 또 어려운 여건 아니에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8인데 금리를 또 공격적으로 내리기도 어려워요 내리더라도 한두 번 정도 내릴 것 같은데 이런 여건은 결국 중금리이고 중금리 환경일 때는 올해처럼 그렇게 주택시장 특히 서울을 비롯한 핵심 지역 집값이 2024년에 그렇게 급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선별적인 어떤 상승 흐름 지역별로 일자리와 소득 수준에 대한 그건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23년 말, 2024년을 보면서 매력적인 자산이 널려 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 매력적인 자산이 널려 있냐 하면 2021년 이후에 2년에 걸쳐서 경제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세계 시장이 2020년, 22년 내내 힘들었고 23년에도 좀 좋아지는 척하다 다시 힘들어졌습니다 자산 가격들이 되게 많이 빠져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곳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장 제가 투자 매력을 느끼는 곳은 일본 시장이죠 일본 니케이지수가 1989년 이후 최고치라고 그러지만 N으로 기준으로 한 것이고 달러로 해외의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N이 너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저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분기 일본의 상장기업들, 법인기업들의 실적들이 역사상 최대에 이를 정도로 아베노미스 효과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 특히 일본 기업과 리치에 대한 투자를 저는 가장 선호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 선호하는 시장을 또 말씀드리자면 미국 부동산 시장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고금리 속에서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장의 공포가 부각되며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내년에 계속 이렇게 미국의 고금리가 이어질 거라는 쪽은 아니고 고금리 여건들이 조금씩 완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특히 오피스 시장은 주거용 주택 가격에 부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용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말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들이 시차를 두고서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미국의 리치, ETF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 5%를 호가할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 미국 시장 내에서 리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은 시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선호하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시장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물가의 급등세들이 진정되는 시기에는 국채, 특히 한국 국채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미국보다 낮고 더 나아가서 미국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레벨이 미국보다 훨씬 낮게 형성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저는 먼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쪽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현재 한 4%대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10년 물 국채 혹은 그 이상의 장기채들도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레벨 레인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미국의 30년 물 국채 3배 레벨이지 투자 이런 것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특정 자산에 대한 올인 베팅 또 레벨이지 베팅은 시장이 격동에 한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순탄하게 꾸준히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시기라기보다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수많은 외부 충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지금은 어떤 미국 주도의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닌 다극 체제 그리고 민족과 이념 그리고 종교적 갈등들이 격화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산에 대해서 너무 올인 베팅하기보다는 분산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엔화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자산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간단한 이유인데요 제로금리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엔을 그냥 제가 보유한다고 해서 거기서 어떤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자산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자산이 우리에게 줄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기대 더 나아가서 금융시장에서 어떤 강력한 위기 충격들이 벌어질 때 그에 대한 핵지용으로 안전자산의 일부인 금을 산다든가 이런 정도는 제가 용납할 수 있지만 일본 엔이 과거처럼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결국 엔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엔화 환율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건데 방향성 베팅이잖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회의적이다 결국 현금 흐름이 나오는 배당과 그리고 월세, 이자를 배당으로 주고 있는 일본의 리츠 같은 상품들은 현금 흐름이 꾸준히 나온다는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시장이 어렵고 또 엔이 더 약사로 가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지만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그냥 엔화 예금 이건 그냥 환율에 대한 베팅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본 주식시장 투자는 쉽습니다 우리 국내에 상장돼 있는 일본 니케이지수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사면 되겠고요 특히 그 살 때 옆에 H가 없는 걸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H라는 것은 환해지를 했다는 뜻인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일본을 투자하려는 이유가 달러 기준으로 글로벌 통화 기준으로 해서 일본 주식시장이 저평화됐다고 지금 사는 건데 환해지를 해버리면 효과가 소멸되고 또 최근에 환해지 비용도 커요 그런 측면에서 옆에 H가 붙어있는 상품들은 피해서 일본 주식시장 상품을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일본 리치에 투자할 상품은 저는 국내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에 상장돼 있는 일본 리치 상품들이 죄다 환해지 상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해외 증권 계좌를 열어서 N으로 일본에 상장돼 있는 리치 ETF를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동경 지역의 핵심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리치 코드로 이야기하면 1476번 상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상품이니까 제가 이런 추천을 한다고 해서 영향은 거의 없겠죠 이 상품 이후에도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니까 일본 N으로 환전해서 일본 시장에서 직접 투자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 N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 요새 일본에 여행 가면 물건값이 싸다, 음식값이 싸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왜 이렇게 일본에 물건값이 싸냐 30년 동안 인플레가 안 난 물가가 동결된 탓도 있겠지만 일본 N의 가치가 시장에서의 어떤 구매력 시장에서의 적정 가치 대비해서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싸게 거래가 된다는 건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되게 강해져 있다는 걸 뜻하겠죠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임금은 동결되어 있는데 N와 약세를 통해 자신들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해외에서 벌어오는 돈도 많고 이익을 많이 내겠죠 그러다 보면 글로벌 공영시장의 참가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주목하게 되면 일본 기업이 돈도 많이 버는데 N 약세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돈들이 언젠가는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펀더멘탈적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때는 주가도 오르겠지만 리츠 가격도 오르겠지만 환에서도 저는 차익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VNQ를 비롯한 SCHH 같은 상품들을 저는 추천하는데요 이런 리츠 ETF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분명히 오피스 빌딩에 투자를 하고 있는 리츠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최근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주거용 리츠들 특히 아파트 리츠, 물류센터 리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리츠 같은 인프라 리츠 같은 데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시장이라는 건 원래 쏠림이 존재하는 곳이고요 그 금융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원래의 쏠림 속에서 상업용 부동산, 위워크 망했다! 라는 것 때문에 리츠를 다들 싫어해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5%인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배당 수익률을 준다는 자체는 시장이 지금 여기를 되게 싫어하고 있고 리츠를 전부 다 투자자들이 기피한다는 걸 뜻해요 그럴 때 안 사고 언제 삽니까? 시장이 다 망한 것도 아니고 미국의 집값은 오르고 있고 데이터 센터도 잘 나가고 있고 인프라에 관해서도 수익률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다 들리는데 왜 리츠 전체가 망가질까? 결국 그건 시장이 쏠림이 벌어지는 거고 또 부동산의 오피스 리츠 같은 것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공포가 가격에 반영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충분히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 이게 저가 매수세를 부를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의 시장금리가 고점을 친 거 아니냐 또 오른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더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면 레버리지를 통해서 차입을 통해서 집을 사야 되는 그런 부동산 펀드들의 어려움들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이고 점차 완화될 여지들이 있는 게 아닌가 기대해 봅니다 제가 종목 투자보다는 인덱스 투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전체 시장을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종목 고르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했고 이제 만 31년 차로 곧 접어들게 되는데 그렇게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개별 종목 고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개별 종목 투자에는 크게 세 가지의 리스크가 존재하잖아요 첫 번째는 시장 전체가 붕괴될 때 얘가 더 많이 빠질지 덜 빠질지를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이 회사의 경영진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또라이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범법자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운 면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내부자들 그리고 시장의 참가자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화장품입니다 제가 올해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이 늘어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외국인 관광객들 특히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많이 올 것이다 라는 것까지 다 맞췄어요 그런데 종목 잘못 골라서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그 종목을 제외하고 다른 화장품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몇 배 난 종목들도 숱해요 그런데 왜 내가 투자한 것은 그렇게 손실을 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 산업에 대한 분석, 경제에 대한 분석 아무리 잘하더라도 개별 기업단이 존재하고 있는 리스크라든가 그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수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어려운 과제이니 차라리 그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놨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적가 매수의 기회들이 올 때 안전자산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한 안전자산을 팔아서 저평가된 자산들을 그냥 사면 얼마든지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올릴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즉 투자의 효율성 면에서 저는 개별 종목 투자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 쪽입니다 저 사칭 계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단톡방도 엄청나게 많고요 페이스북에서도 저를 사칭하는 계정들이 그렇게 많고 인스타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저 사칭 계정 신고가 저한테 옵니다 제가 그때마다 신고를 하는데 소용이 없죠 생기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무슨 밖에 원래도 아니고 너무 사칭 계정이 많아요 제가 자꾸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의 오피셜한 스터디를 하나 런칭하는 게 낫겠다 그게 뭐 몇십만 원씩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거 필요 없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의 비용만 세이브하면 저의 공식적인 시장에 대한 퓨라든가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들려드리고 그리고 쌓아 나가다 보면 지식이 쌓이면서 점점 더 고수가 될 수 있는 특히 매크로 투자에 대한 안전자산 투자에 대한 어떤 숙련 수준이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스터디를 런칭했습니다 공식적인 오피셜한 스터디니까 다른 거 속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